너랑 있다 보면 항상 정신 없어 밥을 먹을 때도 같이 길을 걸을 때도 친구들이 물어 쟤 괜찮지 않아? 괜찮기는 무슨 걔는 절대 안 돼 근데 요즘 난 이상해 자꾸 아름거리는 게 눈을 감고 내 볼을 꼬집어봐도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고 그러다 문득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미쳤나 봐 봄이 돼서 그런가 봐 매일부터 내 행동 말투까지 이젠 조금씩 다르게 보여 이상해요 이젠 나 니가 남자로 보여 너도 분명히 같은 마음이잖아 설레는 봄인가 봐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고 그러다 문득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미쳤나 봐 봄이 돼서 그런가 봐 내가 미쳤나 봐 내일부터 내 행동 말투까지 이젠 조금씩 다르게 보여 이상해요 이상해요 나 니가 나 내 행동 말투까지 나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